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청소년과 시민,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한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이 열렸는데요. 녹색도시 포항을 더욱 푸르게 만들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포항시는 25일 청소년 도시의 녹색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포항 그린웨이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4개 중고등학교 정책 동아리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으며 대동중 봄봄은 송도설밭 정주 환경이냐 관광이냐를 주제로 노령층의 정주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제철 중 그린웨이는 어린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철길숲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세명고 도시재생과 이동고 그린웨이는 청소년 및 MZ세대 유입을 위한 콘텐츠 공간 조성과 스마트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문화도시 포항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항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시민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산 연습에 몰두하고 계신데요. 지난 28일 주산 경기대회가 열려 최고령 주산 경기대회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됐습니다. 28일 제6회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어르신들은 올해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으로 지정된 16개 경로당에서 지난 4월부터 치매 예방 주산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대회에서 그동안 배운 주산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이날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전국 최초 최고령 주산 경기대회로 KDI 한국기록원 공식기록 인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교육 등 평생학습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의 본격 시작을 알린 제296회 임시회의 막이 내렸습니다. 시의회는 12일간의 의사일정 끝에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2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27일과 28일 예결특위 활동을 거쳐 29일 제29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3조 530억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결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사무국 예산 1억 48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을 위한 벼수매가 보전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정상화 및 포항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조기건립 촉구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포항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실천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조영원 의원, 부위원장의 김상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연일읍과 대속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250헥타르를 대상으로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드론방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헬기 접근이 어려워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는 농가 자체 방제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25일 2022년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유망강소기업은 기업별 매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1개의 신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의 연계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27일 포항시는 5천 1월 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콘텐츠 사업을 완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시는 이날 공원 내 시설물의 역사고증을 확인하고 시설물의 배치 등 공원시설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5천읍 갈평리에서 에너지복지 LPG 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 28곳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갈평리 마을 51세대의 LPG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에너지복지 실현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리더스 포럼에 참가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살기 좋은 도시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디지털 전환을 만들어가는 포항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9일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이 과업 내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9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경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도시경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사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우리시 도시경관 향상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누각일원에서 포항 벤토나이트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는 이번 축제로 지역의 우수한 점토자원 벤토나이트를 홍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29일에는 포항 해변 전국가요제가 함께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정책과 친환경 자동차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